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후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된다. 뭔가를 자꾸 어디에 투자해야 되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라. 사람들이 노후 대비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또 제대로 준비 못하는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젊은이들한테는 사실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만나보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노후 준비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40대 한 중반 넘어가야 그때부터 노후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노후 준비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노후 준비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멘토님 어떤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아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컬처 레그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미 지나간 건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어딘가에 딱 투자해서 그 투자 대상이 굉장히 한 번 빵 터져주면 나는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을 한 번 보면 최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충격에 의해서 당시에 4.1% 성장하는 한 해. 그거 말고는 지금 2016년부터 22년도까지를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12%였고요. 그 다음에 90년대만 해도 imf가 있었지만 7.4% 평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도 한 5%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도 5%는 좀 안 되지만 4.4%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 정도의 고성장의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또는 조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뭔가 주식을 잘 투자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좀 잘 투자하거나 이래서 노후가 풀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하나 좀 터져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4 정도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굉장히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거냐 고성장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라는 건 실질 소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 소득의 증가가 곧 자산 가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후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노후준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네요. 그게 옛날에 1970년대 이럴 때는 이자 막 16%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노후 대비 되고 중간에는 하나 투자해놓으면 노후 대비가 됐는데 은행에서 십 몇 퍼센트를 줄 정도다 그러면 뭔가 투자나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성장이 20% 30% 되던 때니까 자산 가격은 어떻게 했느냐 자산 가격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라는 저성장이라는 우리한테 닥쳐오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된다. 뭔가를 자꾸 어디에 투자해야 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사실 자본주의 역사가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물경제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밥값이 나가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디 식당을 가면 한 15000원 정도 이하로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밥값이라는 게 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한 5000원, 6000원으로 잘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요즘은 떡볶이도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모든지 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물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론 임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되게 안 올라가고 가장 더디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물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구하죠. 임금 좀 올려달라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임금이 또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임금이 올라가는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퇴해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우리 아버님 조모님 세대들처럼 자산이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에 대단한 노후 자산을 만든 분들도 60세에 은퇴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전히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뭐 하나 빨리 좀 터져주고 나 좀 지긋지긋한 회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게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임금과 실물경제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때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돈 한 푼도 안 벌고 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20억만 있으면 나 진짜 놀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자산가격이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제가 그 목표했던 거를 좀 생각보다는 빨리 돌파를 했는데 20억 30억이라 있어도 지금 은퇴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20억 30억을 갖게 되면 20억 30억의 눈높이가 돼요. 절대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걸 받아들이고 일단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게 완전한 은퇴로 이제 뭐 소위 생각하는 게 동남아 어디 해변에 그냥 누워서 안 됩니다. 통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도대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성장률도 2%밖에 안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경제위기 최근에는 코로나 그전에는 금융위기 이런 반복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말도 안 될 정도의 돈을 푸는 통화정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상승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게 그냥 돈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자산에 거품이 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있는 이상한 경제가 되는 거죠. 원래 사실 경기가 좀 죽고 좀 사실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분명히 돈은 통화량은 늘고 돈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우리가 보통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그러는데 유통속도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경기는 안 살아나는 우리 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상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있는 이런 경제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은퇴하고 놀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하라는 이야기를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한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집에서 놀지 말라는 거지 리타이어먼트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세미로. 세미로. 두 삼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물경제의 실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 3일 정도만 슬로우 워커가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하드 워킹을 하고 막 풀타임 잡을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산성 떨어진다. 내가 얘 왕년에는 돈 좀 벌었는데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후에서 이 워크를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워크를 일하는 걸 한 3일 정도로 어디 출근하거나 사회활동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3일 동안은 소비가 줄어들어요. 웬만하면 일하니까. 일하는 시간은 쓸 게 뭐하니까. 일하는 시간 만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비싸진 스태플레이션의 상시화의 시대에 이게 제대로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소비가 줄죠. 그다음에 내가 어딘가에서 풀타임 잡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라는 걸 받고 있다면 내가 만약 어디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든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사실은 이 임금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그래도 3일 정도 일한다면 그 임금 올라가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일하면서 나의 소비를 조금 줄이는 효과 그다음에 나의 작은 소득이지만 이것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 훨씬 남은 4일간의 여가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런 소득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뭔가 소득이 좀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걸 만들어 놓기 위한 게 노후준비.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옛날처럼 과거처럼 나 10억 있으면 20억 있으면 30억 있으면 은퇴할 수 있어 놀 수 있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적정한 노후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대표님도 계산해본 적 있죠. 저는 거의 매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계산하는 이유가 물가가 자꾸 빨리 올라가니까 그전에 계산했던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후준비의 첫 걸음은 나의 정확한 노후생활비를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죠. 어떻게 노후생활비 얼마나 들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 지금 경제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노후준비도 안 됐고 또 애들도 아직 학교 교육이 좀 남아있고 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훨씬 줄여서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한 달 재밌게 생활하는 정도로 생활할 건 그래도 하고 있는데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노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돼서 다 재택근무보다는 실제로 출근을 하실 텐데 출근한다는 게 참 귀찮고 힘들고 또 재택근무 하다가 또 나가려니까 힘들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매어있는 시간에는 엄청난 소비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은퇴하면 회사 퇴사하면 더 엄청 서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뭐 계속뿐이 나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던 회사를 안 나가고 월화수나 월화 정도만 일을 한다고 보면 일단 여가생활이 일단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중에서 노후에 안 들어갈 비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비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 교육비 자녀 용돈 이런 건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안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출 이자 내고 있잖아. 그거는 노후까지는 어찌어찌 좀 해결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자는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 이자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용돈 이런 건 좀 안 나갈 수 있죠.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노후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생활비 중에서 과연 고정비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변동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가생활을 문화생활 여행 외식 아니면 취미활동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이 3만 3천 달러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변동지출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지출 부분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이자와 그다음에 교육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합니다. 순생활비. 이 순생활비의 곱하기 2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늘어나죠. 2배라는 건 어떤 사람이 2배냐면요. 조금 절약하고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조금 못하고 억누르고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순생활비에 무조건 2배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노년에 좀 즐기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까지 내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은 안 하고 할 거는 다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순생활비의 1.5배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노년이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적게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안 그런다. 제가 아까 문화지체현상 컬처 레그를 말씀드렸는데 이 컬처 레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의 노후생활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나이 먹고 은퇴하면 돈 조금만 쓰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분들은 1930년대 40년대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일제강점기와 6.25 같은 걸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안 해요. 스마트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ott 이런 거 안 봐. 그리고 때 되면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가. 그런 분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노후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게 350이나 예를 들어 500이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20억만 모으면 은퇴해야지 30억만 모으면 은퇴해야지가 아니라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생각을 그러면 매달 1일 날 통장에 어떻게 500이 매달 지금 화폐가치로 찍힐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매월 1일 날 통장에 죽을 때까지 꽂히려고 하는 사람이 투자해 가지고 뭐 하나 빵 터지면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직업이 필요하냐 조금 더 전문화된 직업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항상 사람들이 자산만 생각하는 자산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자산이 왜 안 중요해졌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산가격의 추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의 배신 뭐라고 그럴까 자산가격이라는 것 자산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먼저 했던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현상.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초저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극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잦은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나타나니까 살리려고 또 돈 풀고 또 그다음에 또 자산에 거품 끼고 또 폭락하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니까 자산이라는 게 과거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없는 정말 나한테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러면 지금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업체를 꾸리든지 그렇죠. 뭔가 자영업 가게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시려면 생각을 전환을 해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일을 전문화하고 나이 먹어서도 슬로우 워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것이 사업화가 됐든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직업인이 됐든 대신에 이제 그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된다면 조금 고달프긴 하죠. 내가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정말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즐겁고 재밌고 소득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뭔가 잡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를 나이 먹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한 40대 후반에 준비하고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도 또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고 부모님들이 대충 언제 은퇴하나 봤더니 50대 중반이나 60대에 은퇴하셔서 집에서 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문화지체 현상인데 지금의 사회적 연령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인 나이에 0.7을 곱해야 됩니다. 본인 나이에 0.7을 곱해요. 제가 지금 올해 53세 6월 달이면 만으로 0.7을 곱하면 37이에요. 그러니까 딱 37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 옛날에 내가 봤던 우리 선배들의 37세 때의 모습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좀 고참격이지만 그렇지만 한창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뀌게 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사회적 연령이 난 30대 후반이구나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일단 벌써 일하는 자세나 모든 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나 이제 50 넘었어 나도 이제 꺾어졌어 이러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면서 자꾸 뒷짐지고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7을 곱해야 된다. 저 딱 곱한 게 지금 29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회초년생 느낌 약간.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사회초년생의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mg세대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생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의 변화를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오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네오포비아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할머니 가르쳐드릴게요. 막 해도 싫어 싫어 이러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뭔가 그걸 배워보면 금방 한 단계만 넘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70년대 태어난 분들도 네오포비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난 하던 것만 하고 싶지 새로운 걸 싫어하는데 지금 mg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다 받아들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mg세대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왜 많이 쓰느냐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뭐가 유행이래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안 해본 거면 안 해. 저 이거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mg세대는 요즘 새로 유행하다 그거 뭐야 요즘 그게 핫해 그러면 그냥 또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골프가 괜찮다 그러면 또 mg세대들이 골프를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대 생이나 2000년대 생들이 노후 준비를 하게 될 때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조기 은퇴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다들 아마 지금 mg세대분들 공감 하는 분들 중에 아마 저는 아까 그게 떠올랐거든요. it기기 같은 것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요. 예전에는 저만 해도 아이패드 이런 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던 세대인데 요즘에는 다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연동이 잘 돼요 하면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취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1.5배에서 2배를 곱해야 내 노후 생활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나 일을 때려치고 안 하고 놀래라고 하는 완전한 리타이어먼트는 사실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자산 가격도 폭락과 상승을 거듭하는 불안한 장에다가 결국은 스태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경제 이런 경제에서는 일을 어떻게 오래 하고 재밌게 소득을 계속 만들어낼 건가에 고민이 없이 무슨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업을 송설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고요. 물론 제가 후반부에 자산도 그러면 자산도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마음가짐으로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자면 우리 젊은 2030들 2030뿐만 아니라 3040도 마찬가지지만 과소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jtbc의 보도 내용을 봤는데 우리나라 백화점 3사 있지 않습니까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서 명품을 작년에 구입한 연령별 비중을 봤는데 2030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분들의 절반이 그냥 2030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명품이 어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금수조들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다 이거죠. 대부분 그냥.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명품 소비하는 데 쓰는 돈이 12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6억 달러.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가 봤더니 세계 7위예요. 볼륨으로 봤을 때. 7위면 뭐 그렇게 높은 거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인당으로 소비액을 딱 나눠보니까 인당으로 보면 독보적인 1위입니다. 독보적 1위요. 네. 전 세계에서 독보적 1위다. 1위의 그 얼마냐 봤더니 국민 1인당 명품에 소비하는 금액이 325달러라고 합니다. 325달러. 그러니까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명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5천 한 160 몇 만 이 정도 되는데 인구가. 그중에 사실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 10%는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쓴 걸로 계산해보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노후준비가 왜 안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과소비가. 과소비가 문제다. 그런데 이거 방송 듣는 분들이 아니 내가 뭔 과소비를 하냐. 나 뭐 쓰는 거 뻔하다. 뻔하다. 너 그게 그 정도 가방 하나 있는 거 뭐 그거 다 갖고 있는 해외용 그게 과소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과소비 맞습니다.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러니까 그것에 젖어있으면 아니 뭐 내가 1년에 뭐 유럽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아니 뭐 오마카세 먹을 수도. 오마카세 한 번 내가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6개월에 한 번 먹고.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가방도 뭐 이 정도 들고 다니는 거 뭐 이게 대단한 차도 이 정도 타는 게 대단한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누님이 독일에 살고 계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 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독일 사람이죠. 30년 이상 독일에서 거주했고 자녀도 거기서 다 낳았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해 이렇게 말하 통화할 때 보면 그래서 카톡을 해요 카톡.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아. 이제 자판이 한글 자판이 없으니까 나는 한글로 치고 거기는 영어로 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대충 그 벤츠 e클래스 정도 타려면 얼마 정도 벌면 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그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너무 과소비가 심하다 보니까 벤츠 e클래스 솔직히 연봉 한 6천 되는 사람도 벤츠 e클래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독일은 좀 검소하다고 들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 그 사람들은 저희 누나 말 자기가 버는 소득과 차를 어떤 걸 타느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이제 누님이 현재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의 나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동료 나이 모른다. 관심이 없다. 걔가 나이가 몇 살인지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걔가 결혼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고 자녀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친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놀러 오기도 하니까 파티 같은 걸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관심이 없냐.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돈 얼마 벌면 차 그런 거 타 그랬더니 그런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런데 한 번 그러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충 그래도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러더니 한 10만 유로는 받아야 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10만 유로요? 10만 유로면 연봉으로 얘기하면 1억 한 3, 4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저희 조카가 BOA를 다닙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그래서 92년생인데 연봉이 한 25만 유로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거지. 3억 정도 되는 거지. 굉장히 고연봉자인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차를 안 사냐 그랬더니 일단 프랑크푸르트 안에 도심에서 생활을 하는데 굳이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걸 타면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대신에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같은 작은 차를 타지만 벤츠를 탄다? 글쎄 벤츠는 독일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벤츠나 bmw는 외국에 많이 나가 있지.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게 그 정도 하는 게 과소비냐라고 얘기하는데 과소비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후 대비를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좀 약하잖아요. 없죠. 과소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많이 떼가는 것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현금이 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지막까지 근무해서 퇴직할 때 당시에 소득의 70%를 죽을 때까지 보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본인이 받는 소득의 거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요. 미리 다 떼 놓고. 그러니까 노후준비가 자연히 돼 있잖아. 그럼 노후준비가 자연히 돼 있으니까 나 지금 있는 돈 펑펑 써도 되잖아. 근데도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냐 이거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 2030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플렉스나 과소비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뽑아봤어요. 우리가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과소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소비라고 얘기한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데 정상처럼 느껴지는 과소비 7가지를 제가 오늘 뽑아봤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7가지. 7가지가 뭐냐.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게 과소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과소비에요.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월소득에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당연하게 탑니다. 월소득에 6개월이요? 6개월 너무 안 됩니다. 너무 낮아 보이는데 갑자기 확 낮은데. 낮아 보이죠. 그만큼 우리가 차량을 고르는 수준이 인플레이션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3단계 위에 차를 탄다는 거예요. 3단계 위에 차를 탄다는 건 뭐야. 차가 일단 실용성으로 고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독일 사람들은 실용성으로 고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심에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안 사거나 외곽에 있으면 사지만 출퇴근용이면 골프를 사는 거죠. 골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왜 3단계 위에 차를 타느냐. 실용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접근하냐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로 봐주기를 바란다라는 기준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럼 월급 200이면 12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라. 아니면 200이면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6개월치 차를 사는 것 같고 12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1200만 원 차를 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세게 얘기하자면 월소득 500 이하면 사면 안 돼요. 차를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되는데 굳이 사자면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의 6개월 이내에 차를 사라. 그래야만 본인의 월소득의 5에서 7% 이상으로 유지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소비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차 사면 끝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차 사면 유지비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넓어지니까 갑자기 안 쓰던 여행도 가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파생소비라고 하는데 차에만 나가는 소비를 계산을 하고 차를 사신단 말이야. 내가 몇 킬로를 타니까 기름값이 얼마고 아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대충 월소득의 10% 안으로 막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차를 사면 사람은 떠나게 되는. 그거 어디 고의고의 모셔놓을 겁니까? 타고 나가게 되잖아요. 나간다는 건 결국 어디 놀러간다는 건데. 놀러다니다 보면 거기 가서 놀고 그냥 갔다 오기만 하나? 가서 또 뭐 식사를 하고 또 하프를 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정상으로 돌리셔야 돼요. 비정상의 정상으로 안 그러면 이거 무지하게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 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 없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다 쓴 거죠. 누가 갑자기 돈 훔쳐간 거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도 과소비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탕비실에 여러분. 보면 멀쩡하게 커피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점심 먹고 커피 전문점 틀러서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스벅이나 커피빈이나 폴바셋 가서 커피를 절대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보통 본인 시급을 좀 계산도 해볼 수 있잖아요. 본인 시급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15000원이다. 그럼 한 20분짜리 시급을 그냥 커피를 탁 사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분 더 일하라고 하면 아마 화날 분들 많을 텐데 20분짜리 커피는 막 산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당연히 돈이 안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와 유사한 건데 멀쩡한 구내식당 놔두고 그냥 잠깐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값이라는 게 한 15000원은 줘야 그래도 괜찮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짬밥이 싫다 이래서 그건 이해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 그건 괜찮은데 우리 직장인들 너무 자주 나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비정상이다.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화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좀 있으면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입춘도 지났고 물론 꽃샘추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봄의 느낌으로 옷을 입고 왔는데 봄 되면 계절 바뀔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입을 옷이 없다. 옷은 그렇게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 그래서 옷장 열어보면 옷장 열어보면 정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작년에 산 봄옷 재작년에 산 봄옷은 언제 입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절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신상 사는 거 지금도 인터넷 쇼핑 보고 있죠. 봄옷. 요즘 봄옷 한창 인터넷 쇼핑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소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벌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걸 좀 들릴 것 같은데 악플 엄청 달리는 소리가 나는데 저의 임무는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본인 월소득의 25% 넘는 엔겔지수. 엔겔지수요. 이것도 과소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이 한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5% 꼭 지키셔야 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월급 한 300만 원 탄다 그러면 25%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7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75만 원보다 더 많은 식생활비를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식생활비 안에는 뭐야 만약에 1인 가구라 그러면 혼자 밀키트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 장보는 비용 그다음에 외식 비용 배달 비용 이런 거 하여튼 목으로 넘기는 모든 비용인데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런 얘기하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살기 위해 먹는 게 그렇죠.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 먹는데 우리가 한 달에 90기에다가 간식까지 하면 한 120기를 먹는다고 봤을 때 그 120기를 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식사를 즐기기 위한 식사도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30기 정도. 120기에 한 달 식사와 간식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뭐 우리가 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힐링을 받고 싶어 이해를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소득이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엔게일 지수 25%를 안 넘기는 게 좋다. 500만 원 넘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500만 원 넘으면 엔게일 지수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으면 엔게일 지수는 떨어지니까 500에서 1000이다 그러면 한 20%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7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대. 70에서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이벤트 하면서 맛있는 외식도 하고 배달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좀 리미테이션은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이거를 그냥 맨날 훌쩍훌쩍 넘으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사려고 돈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월급 300인데 배달 음식 80만 원 100만 원씩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달 음식만 80만 원 90만 원이고 나머지 안 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섯 번째는 월소득의 15% 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15%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은 얼마예요 45만 원. 문화 레저 비용이 뭡니까 영화 공연 관람 그다음에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 있나 하여튼 예를 들면 관련된 베이커리 비용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본인의 운동 취미 이런 거 다 해서 본인의 월소득의 15% 넘어가면 안 된다. 15%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0% 넘어가면 안 돼요. 15%가 아니라 10% 300만 원 버시면 30만 원 이내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15%는 15%까지는 있는 분들이 문화생활에 굉장히 집중을 하신다면 있을 수 있는데 바람직한 건 10%고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15%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목젖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25% 이게 10%면 35%네요. 그렇죠. 그 이내에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또 있잖아요. 주거비용이 또 있잖아요. 언제 월급에 30 40 40 40 40 50% 저축하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방어가 안 되는 건 다 과소비가 되는 거죠. 독일처럼 노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그냥 60까지 70까지 일하고 은퇴하면 본인이 받았던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일곱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가 좀 끝나 가지고 저도 이제 막 TV를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여행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걱정인데 돈 모아서 여행 가지 않고 여행 갔다 와서 갚는 행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과소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가셔라 그러면 여행을 간다는 건 뭐야. 본인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럼 보상을 준다는 건 뭐냐. 본인이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은 뭐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를 세이브했느냐.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을 가려면 한 자유여행으로 가면 한 500만 원. 패키지로 가도 한 350은 들잖아요. 자유여행으로 가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좋은 호텔에서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500만 원 쓴다고 봤을 때 한 열흘 정도 500 정도를 본인한테 여행을 보상을 하려면요. 1억은 모아야 됩니다. 1억 모으면 그때가. 1억 모으면 500 정도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모으는데 한 달에 한 149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5년 모으면 1억 되니까 5년 후에 가세요 유럽여행.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그 적금 하면서 5년 후에 떠날 유럽여행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500을 질르고 와서 그 500만 원을 갚는다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억 모으려면 언제 가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여행 경비로 가는 건 어딜 가요. 그런 건 동남아시아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한 5천만 원 모으고 가시면 돼요. 5천 정도는 모아라. 그리고 제주도 가서 한 3박 4일 이렇게 여행 간다. 한 1500 2000 정도는 모으고 본인한테 한 100만 원 150만 원 들여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행이라는 건 여행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가기 전에 설레임 갔을 때 즐거움 갔다 와서 추억 이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러면 한 5천만 원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한테 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동남아시아 멋지게 여행을 한 번 다낭으로 갔다 와 보자 이렇게 계획 세웠다 그러면 본인이 다낭 가기도 전에 적금 한 25개월만 더 내면 난 다낭으로 떠난다 그러면서 다낭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뭐 찾아보고 어떤 게 더 좋냐 정말 맛집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딱 가는 거랑 그냥 갔다 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게 가기 전에 설레고 가서 즐겁고 갔다 와서 추억이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홈쇼핑에서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괜찮다 저거 바로 전화해 이러고 떠나면 설렐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없죠.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냥 가서 후회만 남아 저거 좀 알아보고 갈 걸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3년 후에 5년 후에 떠난다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것만 하면서 에이 그런데 지금 너무 또 이거를 우리가 몇 퍼센트 이상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거의 기계처럼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돈을 줄이면 내가 굉장히 답답할 것처럼 느끼잖아요. 안 줄여봤잖아요. 줄여보세요. 줄여보면 돈을 사용하는 금액을 줄이잖아요. 한 번 쓸 때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킨을 한 달에 10마리 먹는 사람하고 5마리 먹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냐 그러면 당연히 10마리 먹는 사람이 10마리만큼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줄이면 한 번의 소비를 한 번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야 해보면 나름대로 즐겁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 일식을 하는데 저녁만 먹거든요. 진짜요? 네. 조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죠.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는 거죠. 와 근데 어떻게 한 번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정말 그렇지 소중히 지는 거지. 혜진 고민해서 어제 먹은 거 말고 내일 먹을 거 말고 맞아요. 오늘 뭐 먹지? 그걸 되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세 끼 먹으면 그냥 대충 먹으니까 맞아요. 또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이런 하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맞아요. 아니 근데 사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교육비가 아 사교육비 여기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계산기가 아니잖아요. 노후준비의 가장 큰 적이 기성세대는 mz세대는 2030은 과소비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녀교육비 근데 자녀교육비라는 게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갔는데 솔직히 이거는 코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 맞죠. 노후준비 안 된다.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게 바로 이 문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교육비 사교육비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뭐 자녀교육에 올인을 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성공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공부해 주면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공부하면 그냥 공부를 해 주면 감사합니다. 공부가 돈이 제일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옛날처럼 다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다가 얘가 미술을 한다 체육을 한다 이랬다가는 음악을 한다 이랬다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기성세대가 노후준비를 등한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옛날만큼 학벌이 영향력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벌에 예를 들면 공부로 봤을 때는 좋은 명문대를 보내고 인서울을 하고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뭔가 베네핏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떤 대단한 베네핏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조금 좋은 학교 가면 취업도 잘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뭔가 잘 될 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면하고 싶은 심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를 스카이를 보내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최악의 국면인 어떤 불안함을 좀 방어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거 다 껴봐야 사교육비로 나가면 끝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감정의 영역이고 어찌 보면 또 우리 애가 만약에 또 학교 갔다 와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가방 쇼파 던지고 짜증나 그러고 딱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왜 그래 하면 한 번 몇 점 떨어졌어 학원도 못 가가지고 내가 뭐해 한 번 날 좀 가야 될 것 같아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있어 다른 애들은 과외하는데 이래버리면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조언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이 먹힐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잡을 탁 정년까지 하고 퇴직하고 바로 나는 쉬고 이런 옛날 생각을 그대로 대입했다가는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과도한 건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sns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교육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1일의식 같이 애가 정말 원하는 거 해주고 맞아요. 그럼 잘 나오면 더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네가 정말로 원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따른 그러니까 부모가 지원해 주는 거에 따른 어떤 반응이라든지 얼마나 따라오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목표를 자녀가 갖고 있느냐를 보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막 물량 공세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도 좀 스마트하게 좀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지원이 그냥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부모의 경제력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력 안에서 지원해 줄 때 네가 웬만하면 재수 안 하고 좀 잘 들어가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딜을 좀 해야죠. 싸게 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보라. 그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 물량 공세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야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 자녀교육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본인들이 적정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교육비가 아니어도 사실 지금 돈 많이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 난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줄여라.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좀 해야 된다. 아까 뭐 사실 7가지가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딱 어떻게 보면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7가지가 다시 생활형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7가지 7가지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에 줄여본 다음에 그 남는 잉여소득을 뭐하라는 거예요. 뭔가 자산을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든다든지 노후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데 쓰라는 거잖아요. 사업체를 만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아껴보고 그래 7가지 과소비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나도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좀 줄이고 적금 하나 더 들자. 뭐 이런 어떤 연금 하나 더 들자.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줄여진 금액으로 저축하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축 먼저 해버리고 그거에 맞춰서 좀 어떻게 살림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선저축이잖아요. 선저축 플러스 강제저축이 돼서 그것 때문에 돈이 절약이 돼야지 절약을 해본 다음에 절약되면 저축해보자. 이렇게 하면 항상 나한테 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축을 소위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선빵을 날려야 된다. 소비만 지르지 말고 저축을 질러야 된다. 저축을 질러야 된다. 그리고 저축 질렀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돼도 뭐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직장인 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그 155만 원 또는 150만 원 적금 무조건 들어라. 좀 들어라. 1년을 갔다가 해약을 하든 6개월 갔다 해약을 하든 그게 5년을 가야 1억이 되는 거긴 하지만 설사 5년을 못 간다 하더라도 해봤다는 게 어디냐. 하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 가 아니라 하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인 게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저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줄일 때 이 7가지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노후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노후는 미래 얘기고 사실 당장 중요한 건 23년 올해 얘기일 텐데 올해 경제 전망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인가 보니까 약간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정도지만 그래봐야 1점대 후반 이런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던데 올해 경제 얼마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초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 그전에 누구도 그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었는데 보도를 보니까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액이 126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금액으로도 엄청난데 더 대단한 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는 지금 거의 역대급 처음이거든요. 거의 1년 동안을 매달 조사를 하는데 그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과거의 금융위기나 imf 때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경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미국 경기가 지금 약간 둔화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느낌이 들면서 통화정책도 약간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완전히 피벗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수출 주도 형 경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지표라고 보는데 동행지표라고 보는데 사실 그 미국이 둔화되고 있는 소비라든지 이 제조업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 너무 빨리 사실 경기가 죽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 작년 에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들 미국이 작년도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러다 보면 중동에 있는 저개발국가나 또는 남미 에 있는 저개발국가 이런 국가들이 imf도 경고를 했지만 외국에서 식량 이나 에너지를 달러로 사 와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소비 여력이 줄어든 다면 수출을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시기 적으로 작년에는 별로 안 왔다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지금 1900조라고 하는데 금리 1% 올리면 19조 정도를 이자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자가 100만 원 내던 집이 갑자기 150만 원 나왔다고 갑자기 50만 원 생활비 깎어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쓰던 거기 때문에 관성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돈이 빵꾸가 나냐. 소비를 줄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차가 6개월에서 길게 는 10개월까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경제를 봤을 때는 금융시장 은 최근에 주식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물시장보다는 빨리 움직이죠. 통화정책을 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나오면 자기네들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나지만 실물경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택시기사님들한테 요즘 손님 많아요. 자영업자 하는 분들한테 요즘 손님 많아요 물어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작년에 올라간 금리만큼의 줄어든 소비 여력이 그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올해부터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아마 올해 내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월급이 당장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경기가 안 좋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요즘 해피하게 지내고 있어. 여러분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작가님은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상담하면서 바로 막 체감되는 게 있으세요 경기 침체가 벌써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고요. 느껴지나요. 그렇죠. 직장인들의 상담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위기의식을 느낀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포지션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고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수도권에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는지 이게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절박함이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진짜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일 뿐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해질수록 나타나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초저성장 과 양극화 스태그플레이션 과 경제 위기라 그랬는데 양극화라는 게 참 이게 너무나 뼈아픈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서는 양극화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끼에 30만 원 넘는 식사가 있다고 해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한 끼에 30만 원. 도대체 어떤 걸 먹으면 한 끼에 30만 원을 태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약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컨셉이 어떤 컨셉 이냐 극단적으로 비싼 컨셉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데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 요즘 식사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한 1만 원 1만 5천 원 아니면 식사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 강남에도 진짜 6천 원짜리 백반집이 있는 거야. 어떻게 6천 원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밥을 보기가 또 점심시간에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셉 자체가 확실하게 비싸든지 확실하게 싼 데는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료 내면서 일반적인 퀄리티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이런 식당들 가보면 사장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컨셉 자체가 확실해야지 되지 그냥 어정쩡하면 아예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이 사실 제일 많은 걸 텐데 양극단으로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나요 . 그러니까 소득의 분포를 보면 이제 물론 평균 소득을 놓으면 이게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그런 책도 보게 되면 평균의 실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의 실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평균값이라는 것 자체가 그 표본 을 대표하는 보여주는 값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거든요.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30대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야 예를 들면 400만 원이야. 그럼 그 400이 평균값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을 보여줄 수 있는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400이라는 건 그냥 400받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극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자산시장 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노후 준비 전 영상에서도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job이다 이런 얘기 했지만 자산도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양극화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건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어정쩡하게 했다가는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양극화의 현상은 과연 앞으로 심화될 거냐 완화될 거냐. 그거는 딱 나와 있죠. 전반적인 성장률이 과거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갈 정도로 성장률이 회복된다면 양극화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중산층이 생기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성장이 지속이 된다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을 푸는 어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경제를 막 떠받치면서 이제 경기는 침체되고 돈은 풀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돈이 어딘가 돈은 가긴 갈 텐데 그게 이제 좀 자산가들한테 고위 부자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얘기도 하고 통화량이 경제에서는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투기적 동기 고 거래적 동기도 있고 그다음에 보유적 동기 예비적 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아무리 통화량 금리를 낮추고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더라도 돈을 선뜻 써서 이걸 투자. 다시 말해서 생산과 고용이 일어나는 데 돈을 쓰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어떤 투자용 또는 예비용으로 보유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겉으로는 m2라고 그러 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 통화량을 투여하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성 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결국은 자산이 양극화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직장인 20대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월급이 2-300이에요. 괜찮으면 3-400 대기업이다 그러면 4-500 이런 정도 수준이죠. 금융권 이라든지 그러면. 그런데 너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최근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만났는데 제가 어느 회사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모 회사입니다. 이름만 되면 딱 알 수 있는 모 회사인데 32살이에요. 32살. 남자 급여가 1050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핵심 인재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박사까지 하셨는데 ai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와 그거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월급이 32인데 1050이면 참 어떤 생활을 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주말에 알바를 합니다. 주말에 알바를요? 네. 알바를 하는데. 본인이 막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막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아마 중소기업 같은 데서 자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한 급여를 350 정도 받아요.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32이. 32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이게 양극화가 왜 생기냐면 1400 정도 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 있냐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있다는 거야. 여자친구는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거기는 s의 그 회사를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합치면 그냥 2천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럼 32살인 커플이 그 여자친구가 몇 살이었는지 내가 확인 못했는데 하여튼 30대 초반의 커플이 2천을 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10년 후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회사에 이 정도로 소득을 받는 사람이 본인 혼자죠? 많지는 않죠? 그랬더니 아니요. 꽤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도 300만 원씩 10명을 고용해서 내는 생산성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핵심 인재 한두 명한테 그 10명의 임금을 다 몰아주고 나오는 생산성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1400을 버는데 여자친구가 s전자를 다닐까 생각을 해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동질 혼인 있죠. 동질적 경제적.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사회현상 중에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나 또 우리나라의 20세기 때도 당연히 동질혼은 있었어요. 결혼할 때 당연히 집안이 어떠냐 직업이 뭐냐 당연히 보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당군 이래로 경제적 동질혼의 확률이 높은 적이 없었죠. 그전에는 세 커플이 결혼하면 한 두 커플은 비슷한 사람이 한 커플은 조금 차이가 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커플 중에 100커플이 다 이게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배우자를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구수는 돈이 소득이 높을 수밖에. 그러면 돈이 소득이 적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끼리 한다. 그게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너무나 양극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자산도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분들이야 저축해 가지고 다른 걸 더 키워나가겠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 그러면 결혼을 포기하라. 1인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러면 무언가를 해 가지고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소득은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정답은 노후 준비라는 건 경제활동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막 갓 입사한 분한테 노후 준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본인의 자산이 성장해서 노후 준비하는 시대는 끝났다. 결국 본인의 졸업이나 본인의 비즈니스나 본인이 전문화된 직업을 갖는 것이 그냥 노후 준비의 전부다. 결국은 그 전문화된 직업으로 나가고 본인의 일을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전부라면 결국은 결혼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결혼을 할 정도로 안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음에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충분히 할 것 같은데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 자체가 싫고 그냥 편안하게 나의 라이프를 즐기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인 가구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가 행복할 거냐 결혼해서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되는 게 행복할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1인 가구를 선택했다면 그 1인 가구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1인 가구가 된 건지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인 가구가 갖는 핸디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로움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럼 2인 가구는 자유롭지가 않냐 그런 뜻은 아닌데 자유로움의 대가로 1인 가구가 선택한 1인 가구의 핸디캡이 뭐냐. 첫 번째 1인 가구는요. 고정비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2인 가구 2인 가구 둘이 사는 집에 똑같이 월세 나가 이자 나가 관리비 나가 다 나가잖아요. 난방비 나가 다 나가지만 이게 1인 가구면 고정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 이게 공유주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유주거. 2인 3인 공유주거를 혼자 쓰니까. 혼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 성향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도 그 소비를 다 소비 못하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한계 소비 성향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안 떨어져요. 고정비가 크니까. 그다음에 2인 가구나 맞벌이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대단한 핸디캡이 있느냐. 집을 산다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1인 가구들도 다 집은 갖고 싶어 하거든요. 25평 아파트를 맞벌이가 사는 거 하고 1인 가구가 산다. 25평의 절반 12.5평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도 25평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평을 2인 가구가 맞벌이로 산다. 그러면 30평. 15평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대신에 2인 가구는 두 사람이니까 두 몫을 소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2인 가구는 보통 대개는 아이를 가 태어나니까 자녀가 태어나니까 또 3명이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잘하면 3인 가구에 비해서 둘이 버는 사람이 비해서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 수가 어딘가 조사해보니까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제일 소득이 높아요. 그다음이 2인 가구. 가장 가난한 게 1인 가구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는 왜 소득이 높을까. 3인 가구가 됐더니 소득이 높고 4인 가구가 됐더니 소득이 높은 게 아니고 소득이 높을 컨디션이니까 3인 가구가 된 거야. 그러겠죠. 그리고 4인 가구가 된 거죠. 돈 좀 버니까 얘를 낫고. 돈 좀 버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있으니까 더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를 제가 딱 봤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1인 가구를 많이 만나는데 딱 보면 이거야. 제가 딱 뭘 보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봐요. 전문화된 직업이냐. 앞으로 굉장히 소득이 좀 이렇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냐. 그다음에 메타 인지력이 있느냐를 보면 메타 인지력이라는 게 뭐냐면 상황 파악을 잘. 내가 이게 1인 가구가 핸디캡이지.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이 안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남다른 노력. 절약을 한다든지 짠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을 높인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문화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메타 인지력도 높아. 그래서 전문화된 직업인데 자기가 1인 가구의 핸디캡을 알아.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진짜 베스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문화된 직업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1인 가구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해. 쓸 거 다 쓰고 그냥 할 거 다 해. 이런 스타일이 있고. 반대로 전문화된 직업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테크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전문화된 직업도 아닌데 쓸 거 다 쓰고 자기가 1인 가구로서 핸디캡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1,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있잖아요. 1,400을 받는데 나까지 찾아와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걸 보시면 그분의 욕심이나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400을 버는 사람은 그러는데 어정쩡한 소득인 사람은 다 쓰는 거야. 양극화가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메타인지 객관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내 인생을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우선은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을 우선은 해야 될까요?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내년에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금리라는 건 결국 재테크는 상대가치니까 지금의 보이는 금리에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실질적인 금리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 너무나 명확하 실제로도 조금 많이 꺾였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올해 좀 높은 시기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도끼질을 하지 말고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끼 들지도 않는 도끼로 막 아무데나 휘두른다 그래 가지고 뭐가 쓰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도끼 날을 갈아서 어떤 찬스 갔다 왔을 때 정말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소비가 있고 막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왜 들음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왜 안 될까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돈내산이라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내돈내산. 내돈내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내돈으로 샀다라는 거야. 내돈이라는 거야 이게.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내돈이라는 개념을 갖는 순간 여러분 돈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월급이 내 돈 아니면 누구 돈이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금이라고.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관리를 맡겨놨지만 이건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 돈일 수도 있지만 5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서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재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여러분들의 돈과 현재의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책임 맡은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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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이에요 공금. 그런데 돈을 쓸 때마다 자꾸 행복해지려고 뭔가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돈은 공금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돈을 머니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돈이 영어로 뭐냐 그러면 돈이 머니지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돈을 머니로 해석하지 말고 돈을 possibility로 해석을 하세요. 가능성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부자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잖아요. 100억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죠. 100억 있으면 얼마나 막 스포츠카도 뽑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요트도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억 있는 사람 만나잖아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아니 100억 있는데 왜 돈 안 쓰냐. 부자는 그 돈을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안정감과 가능성과 그 상상력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쇼킹한 어떤 엑사이팅한 어떤 것에 돈을 쓰면 행복할 줄 알고 썼죠. 그런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안 행복하지 그런 적 많죠. 그거 왜 그러느냐. 여행 갈 때 좀 그래 여행 갔다 오면 별로 재미없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내가 내가 태운 돈에 비해서 그렇게 별로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돈을 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쓰고 불행을 겪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possibility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람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미래의 희망이 증가할 때 미래의 희망이 증가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뇌가. 그럼 미래의 희망이 뭐야.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원룸에 살면서도 매일같이 쓸고 닦고 꾸미고 그러면서 행복해하잖아. 그거 왜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방 한 칸짜리에서 참 힘들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죠. 왜. 그들 미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들은 적금을 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자꾸 커집니다.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돈 썼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possibility가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저처럼 극단적으로 돈을 안 쓰는 사람 최근에는 사실 젊었을 때보다는 씁니다만 아직 저도 유럽유행 한 번도 안 갔다 왔고 돈을 상당히 저도 안 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돈을 안 씀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내 목표하는 금액이 커질 때 느끼는 만족이나 어떻게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잘 아실 거야 아마 그게 왜 기쁘냐 possibility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도 고생고생하면서 돈 모으고 투자할 때 미래를 꿈꾸면서 그게 사실은 버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 플러스로 작용할 거라는 걸 아니까 또 즐겁게 하게 되고 하는 게 있는데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뭔가 계속 내 인생을 뭔가 갉아먹고 마이너스로 만드는 행동들을 나 스스로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점점 더 가능성도 좀 깎이고 그러니까 우울감이 생기는 거지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감이 생기는 행동을 하지 말고 반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돈이라는 게 결국에 가능성이라면 이 가능성도 내가 계속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불어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자산 투자를 또 하려고 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인데 아까 자산 투자가 조금 아직 지금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데 하는 게 좋을까요 노후 준비라는 게 본인의 일이 영속성이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그러니까 제가 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산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고 자산도 당연히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30년 후를 놓고 본다고 봤을 때 한 20-30년 후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수도권 집중한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 인구가 약간 줄긴 했는데 그 줄은 것이 어디 지방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서울로 다시 출근할 거지만 약간 서울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빠져 있는 거에 불과한 상황이죠. 자 이제 일단은 수도권의 3대 cbd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거죠. 그게 거기 어디냐면 이제 시내라고 하는 우리가 종로 중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가 있어요. 여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교와 강남을 하나로 묶어서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이 3대 cbd라고 하는데 여기에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한 주택 이것의 가치는 저는 가장 불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50대 중반이나 60대에 바로 은퇴하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현직에서 있는 시간은 짧아질지언정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렇다면 일자리로 빠르게 접근시켜 줄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가치는 지금보다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3대 cbd로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한 주택 그중에 아파트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중산층이 월세를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옛날보다는 얇아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25평 아파트 또는 30평 아파트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월세를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재편이 될 거니까. 이걸 매매가로 보자면 지금 25평은 한 8억에서 9억 34평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 여기까지는 저는 일단 상대적 가치로 후퇴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정체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집이라는 건 오늘 샀다 내일 파는 자산은 아니니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3대 cbd로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고 중산층이 월세를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전세가로는 25평 한 5억 전세 33평 7억 정도의 전세가 나오는 정도의 아파트 이상은 저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밑은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도보다 상위 입지 같은 경우는 대체 가능한 입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예를 들면 꼭 뭐 이렇게 이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1시간 걸려서 출퇴근 가능하고 경기도로 말하자면 굉장히 외곽이나 이런데 3억 4억짜리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상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금 상위 입지에 그런 자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을. 사기신도시 막 이렇게. 네. 사기신도시 뭐 이렇게 하고 광역교통만 하면서 이제 경기도 외곽에 상당히 많은 공급을 때려 부어버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기준에 상당히 이하의 주택들은 당연히 월세 현금 흐름이라는 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아파트들은 입지 자체를 그대로 다 대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의 양극화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자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이 주택을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1가구 1주택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자산의 양극화라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비싼 집이라 굉장히 싼 집이 상승률이 중간집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싼 집들을 임대용으로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집을 안 사고 집을 안 사는 위험과 집을 안 사고 다른 데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그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 중에 어떤 게 클 거냐 이걸 잘 생각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인 가구는 아까도 이제 1인 가구 얘기했지만 1인 가구는 직주 근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뭡니까 고정비 많이 든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주 근접까지 해버리면 월세에다가 전세가 하면 그러면 이분은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인 가구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주 근접은 포기하고 주거 비용을 줄이면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그 남는 차액을 따박따박 저축해서 빨리 1주택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편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자산시장이라는 건 어렵게 얘기하자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얘기하자면 또 쉬운 게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신호가 통화정책의 방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올해 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상승의 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최근에 최근은 좀 올랐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거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부분이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어쨌든 내려가 있으면 조금은 더 높은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하면서 고정비를 좀 최소화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게 이제 2월 초인데 이제 뭐 설날도 지났고 사실 어찌 보면 다시 한 번 또 다짐을 또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저축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노후 대비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런 거 조금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부자들을 바라봤을 때 다 부자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재밌고 이럴 것 같지만 이제 삶의 무게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내가 지금 뭐 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각오를 하고 뭔가 돈을 모아보자고 하면 바로 저항이 들어와요. 뭔가 결심을 하면 바로 장애물이 생겨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편해. 내가 월급은 뭐 2,300밖에 안 되는데 뭐 2,300갖고 내가 뭐 미래에 엄청난 대비를 하지 않는 한 뭐 그냥 뭐 지내기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게 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길에 만약에 장애물이 등장했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이나 만족에 조금 길들여지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통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부, 운동, 저축이 주는 즐거움은 내가 고통을 좀 받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운동 끝에 나타나는 엄청나게 달콤한 성취감을 알기 때문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성취감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너무 즐기고 쓰고 누리고 하는 즐거움도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2023년도 새해에는 모두가 지금 나라 경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어렵다고 하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파이팅을 좀 하시면서 그 각오를 실천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작가님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책이 또 나오셨잖아요. 15억 작은 부자 현주 씨의 동관리 습관 이건 또 어떤 책입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코칭과 멘토링을 하던 분 중에서 실제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본인이 혼자 미혼으로서 15억 정도 자산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신입사원 때부터 정말 남다른 관리력 저축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15억이다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대단한 부자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직장생활 혼자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의 습관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이어리 형식으로 만든 책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1인 가구가 좀 핸디캡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책은 어쨌든 그분이 1인 가구에서 많이 또 돈을 모은 것도 있으니까 1인 가구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본인이 자산을 모은 과정이죠. 물론 이분이 지금은 결혼했어요. 늦깎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40대 결혼을 했는데 돈을 모은 모든 것은 다 미혼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뭔가 방법이 뭐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한해 자산을 제니라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지금이 많이 있고요. 평 openings에는 나라를 지식하셨듯 qué. 이것도 그리고 프랑스오oki 생산을 esque Grade닝 드 tube 구정책을 ambiguous Sick graduated from pet g människor 감사합니다.